머시충언니 두번째 보세요 머시충언니 내립니다 이 손가락을 확실히 짚으세요 머시충언니 치고 머시충언니 자 그럼 밑에 정답은 바로 시작 정답은 바로 바로 할 때 살짝 끊어줍니다 정답은 바로 시작 정답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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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 바로 정답은 바로 한 번 잘랐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는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사랑이 터라 사랑이 터라 사랑이 터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정상 사랑이 터라 허벅지에 붙어서 귀정상 정답은 바로 사랑이 터라 한번 해볼게요 머시충언니 준비 자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머시충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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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정답은 바로 사랑이 터라 사랑이 터라 사랑이 터라 사랑이 터라 노래 들어갔는데 이제서야 윽은히 터라 정답은 바로 사랑이 터라 정답은 바로 사랑이 터라 첫째 건강 둘째 돈 셋째 사랑 넷째 광어 머시충언니 사랑이 터라 사랑이 터라 자 이렇게 뭐 듣고 싶어서는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머시충언니 여러분 표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자 지금 내려갈까봐 자 손 들어보세요 사랑 사랑 똑같다 사랑 뭐가요? 사랑 어머니는 이렇게 응답이 똑같을 땐 옆으로 가고 올라갈 땐 올리고 내릴 땐 내려가는 손을 치고 치고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자 그냥 밑에 갑니다 그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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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보세요 어찌 다하랴 시작 어찌 다하랴 자 한번 해보냈습니다 어머니들 앞에 한번 보시고 하나 둘 셋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둘 둘 셋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둘 셋 어머니의 감이 나오는데 교재 보시면 이제 시집 장가 가 시작 시집 장가 가 자식 나 아파 자식 나 바 야 저 좀 보세요 다다 하세요 시작 시집 장가 가 자식 나 아파 자식 나 야 그 제 그 사랑을 알겠지 시작 그 제 야 그 사랑을 알겠지 자 한번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시집 참 다 자식 나 봐 야 나 그 이제야 사랑을 알겠지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겠습니다. 어머니들 박수 둘 하나 둘 셋 하나 네 뭣이 중앙이 뭣이 중앙이 이제 정가능 따라 사랑이 돌아 하나 둘 셋 네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지고 그누가 어찌라 하나 둘 셋 시고 시집 장가가 자식들 사랑 지고 그누가 어찌라 하나 둘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쁜사랑 찬란사랑 시작 이쁜사랑 찬란사랑 자 저를 보면서 이쁜사랑 찬란사랑 시작 이쁜사랑 찬란사랑 이쁜사랑 많고 많지만 또 옆으로 갑니다. 시작 많고 많지만 네 떨어지면 안되요. 오른쪽 갑니다. 그 누가 그 누가 시작 그 누가 내 마음 하랴 시작 내 마음 하랴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준비 앞으로 셋 이쁜사랑 찬란사랑 맞고 많지만 둘 이쁜사랑 그 누가 내 마음 하랴 자 밑에 갑니다. 조기 한번 보세요. 잘 보세요. 슬플 때에도 슬플 때에도 슬플 때에도 슬플 때에도 자 기쁠 때에도 들어간다. 기쁠 때에도 시작 기쁠 때에도 그 다음 처음으로 함께 한 내 사랑이 최고지 시작 함께 한 내 사랑이 내 사랑이 최고지 자 한번 해봐드립니다. 여인들 준비 박수 둘 셋 이쁜사랑 찬란사랑 많고 많지만 셋 이 그 누가 내 하유를 하랴 하나 둘 올리고 슬플 때에도 행복 기쁠 때에도 함께 내 사랑이 최고지 여기 들어보세요. 어차피 인생살이 어차피 인생살이 어차피 일자는 한번 꺾어 내려오고 인생살이 일자는 꺾어 올라갑니다. 첫번째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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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어차피 인생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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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옹지 마 시작 세 옹지 세 하고 엑 할 때 척 치기 그냥 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보세요. 세 세 세 시작 세 세 한 번 더 세 세 세 옹지 세 세 옹지 세 세 세 세 세 이제 세 세 세 세 세 딱! 한 번 더 살고 가는 세상 저 어떻게 해요? 태풍이 몰아치고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이걸 들고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좋냐 멋이 주엄디 이렇게 힘이 가요 살고 가는 세상 멋이, 멋이 뭐라고 시작? 멋이 딱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, 둘, 셋, 셋 어쩜 인생살이 새해 옮지지만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하나, 둘, 셋 멋이 주엄디 멋이 주엄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멋이 주엄디 멋이 주엄디 여러분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너둘셋은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치고 그누가 없지 말아 너둘셋은 시집 찬다 자식이 알아봐야 그제야 그 사람을 알게 해주고 너둘셋은 이쁜 사람 잘나사랑 많고 많지 말아 둘씩도 그누가 내 마음 알아 너둘셋이 슬플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함께 내 사랑이 최고지 준비 하나 둘 셋 싣고 어차피 인생살이 새해 놓지지만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너둘셋은 시집 찬다 너둘셋은 시집 찬다 너둘셋은 시집 찬다 정답은 바로 사랑이 돌아 그렇게 한세는 시집 찬다 큰일만 닌지